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반등이 다행스럽게 나와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속에서 위기의 바이오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이 머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때문에 셀트리온 사명제 같은 경우도 시가충격이 11조가 날아갔었고 대다수 바이오주들이 정말 직격탄을 맞았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대다수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겠죠.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1차적으로 바이오주들의 급락을 초래한 것은 머크의 치료제 관련 이슈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리오프닝 기대감 거기에 대해서 해외 쪽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발생이 되면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결국은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주가의 급락을 경험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까지 불안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매물이 매물을 불러일으키는 주가에 대한 하락은 공매도와 신용비율에 대한 하락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주들의 하락을 해석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재가 악재를 낳는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물이 매물을 불러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바이오주들이 기술적 반등으로든 조금 안정적인 반등이든 일단 빨간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지금 자리에서는 잡아볼만하다 싶은 종목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정말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 관련주들의 리스크 요인이 없다고 한다면 그쪽 종목분들을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조금 더 실적이 좋을 만한 기업들을 속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이슈 때문에 같이 급락한 삼성바이오루직스를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볼 만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공장에 대한 가동률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환율 효과, 즉 동사 같은 경우도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효과들이 더해지면서 시장 컨센서들을 상회하는 실적을 올릴 것이다 라는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결국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는 삼성바이오루직스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가 삼성바이오루직스의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루직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mRNA 백신에 대한 원료 생산과 그리고 이제 GSK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글락소스 스미스클라인이라는 회사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과연 문제가 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지금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젊은 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좀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터샷이라든지 백신에 대한 효능 이슈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mRNA 백신에 대한 성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머크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 이것이 확정계약입니다. GSK랑 맺어놓은 계약이 확정계약이기 때문에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신공장 그리고 높아지는 가동률, 환율 효과 거기에 따른 실적이 호조, 코로나19 관련된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는 측면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루직스를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겠고요. 차트 흐름 보시면 역시 105만원까지 올라갔던 주가 30% 가까이 주가의 급락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서 목표가는 95만원선, 손절가는 78만원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리스크에 대해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만한 종목 삼성바이오루직스 오늘의 종목으로 주셨고요. 목표가 95만원 잡아주셨고 손절가 78만원 잡아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살펴봤고요. 사실 테마주들로 해서 바이오주 살펴봤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 어디의 종목을 선택해야 하나 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고 사실 다양한 증권사에서도 삼천선 아래에서는 적감 매수의 기회다라고 했지만 또 말을 바꿨어요. 공격보다는 수비를 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김민진의 갈 테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고르신 12월 정기변경 편입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시려 하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표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 쪽에서는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메리츠, 금융지주를 포함해서 6가지 종목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니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HK 이누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12월까지 또 기다려봐야 되는 거라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왜 그러면 이 기업을 들고 이 이슈를 들고 나왔느냐 두 달이나 전에 들고 나왔느냐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입주가 결정되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한 편입일 전, 한 3주 전 이 정도의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라든지 섹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종목군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과 어느 정도 업종 내에서의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거래가 많은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후보군들로 선출이 되고요.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기 편입일 대략 두 달 전 즉 이제 8주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10월 초이기 때문에 12월 만기일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 변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의 딱 두 달 전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코스피 200 종목군대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점검을 해보고 이러한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왜 이 기업을 또 봐야 되느냐 지금 시장이 어수선하다라는 거죠. 흔들리는 시장에서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수급이라는 또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 정기 편입 이슈는 수급을 몰고 올 수 있는 이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 시장 내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들었던 게 코스피 200, 코스닥 150, MSCI 정기 변경 이런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두는 게 안전하게 한 5% 정도 먹을 수 있다, 수급을 몰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리 미리 좀 잡아보자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수급적으로도 유력하고 사장님이 보고 계신 좋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우선 코스피 200 쪽에 편입되는 예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편입 수요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현재 시총에서는 예상되는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을 현대중공업이요? 네,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별다른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좋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아무래도 치과 총액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편입 수요 효과가 가장 클 만한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1위 조선사입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에서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지주 여러 가지 변화를 끼치면서 이번에 재상장이 되는 현대중공업으로 상장이 되는 기업이지만 세계 1위 조선사라는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세계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차지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선박엔진 관련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눈여겨봐야 될 몇몇 가지 이슈들이 있죠. 우선적으로는 선박교체 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노후화된 선박들의 이슈가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경규제 이슈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환경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도에 새로운 환경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친환경 선박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친환경 쪽 선박에는 또 가장 강점을 가진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플랜트까지 진행을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유가의 급등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해양플랜트 사업도 현대중공업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만한 이슈다라는 점을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차트의 여름을 보시면 사실 차트에 대한 내용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횡보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초 상장 이후에 주가가 세게 올라가지는 못했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수급 이슈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정적인 우상향을 생각을 하면서 목표 주가는 12만 5천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 때문에 10만원 선을 이탈할 시에는 손절 라인을 좀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의 흐름이 조금 심심했다 보니까 함께 탄력을 못 받아갔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양플랜트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친환경 쪽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렇게 코스피 200에서 조금 유력한 종목 현대중공업 목표가 12만 5천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반영해서 조금 짧게 10만원 선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흐름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이렇게 갈 테마 갈아 두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이슈앤뷰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간 시장 끝까지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